네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오늘은 우주마켓 랜덤박스 개봉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버이날 때 제가 편지만 드려가지고 약간 아쉬워서 이번에 아빠 엄마 거 뷰티 화장품 랜덤박스하고 향수 아빠 거 랜덤박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과연 뭐가 들었을지 비싼 게 걸리면 이득이겠죠? 남자 향수 VIP 거고요 그리고 얘는 여자 거입니다 얘는 화장품인데요 화장품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네 두 개가 들어있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달팽이가 그려져 있네요 뭐 크림 같은데 이거 미백 주름 대상 기능성 화장품 네 주름을 없애주는 기능성 화장품 미백 오 그렇군요 네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뭡니까? 얘도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얘는 뭐지? 어 네 얘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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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데 잠깐만요 이게 제가 한번 가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작권 2만원입니다 2만원에 이거 두 갠데 잠깐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게 이득일까요? 이게 제가 화장품을 아예 몰라가지고 왜냐면 난 관심이 없어요 전 자 한번 쳐볼게요 디엘 루이? 오 네 바로 나오네요 바이탈 터치 쿠션 오! 와! 4만원짜리 4만8천원 제일 싼게 4만4천원 오! 2만원에서 벌써 2만원 그럼 얘까지 하면 완전 이득 아니야? 최저가 4만4천원짜리 G마켓에서 오! 쩌네요 자 그다음 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프리, 화이트, 밀키 오 나오네요 아 이거 맞나? 잠깐만요 어 네 이거 맞네요 이게 와 이게 2만8천원 게이득 아니야? 오 예스 너무 좋은데? 게이득이네요 자 그다음 얘 한번 해볼게요 VIP 남자 향수 갑니다 아버지 거 간다! 야! 그러면은 딱 이렇게 검정 뽁뽁이 들어있는데 야! 여기 보면은 딱 이렇게 있는데 뭐야 이거 왁스 아니야? 오드 투왈렛 뭘까요? 조심조심히 내가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오! 가죽 케이스네요 엄청 고급적 보이는데 아 맞다 내가 이걸 왜 뜯었지? 아 괜찮아요 안에 볼 거니까 뭐 이대로 드리면 되겠죠 어차피 가죽 케이스가 아주 멋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오와 캠 열리나? 오! 그냥 뽑는 거였어 오 냉시초다잉 네 이거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좀 비쌀 것 같아요 느낌이 약 한 5만원? 오드 또 왈렛 씨 베이맨 우와 와우 66,000원 최저가 52,000원 남자 향수는 3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롯데닷컴에서 52,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계속인데 냄새 아빠가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오 냄새 좋다 네 오늘 이렇게 부모님 선물 들리고 딱 이렇게 했는데 정말 고급진 것만 나왔어요 너무 좋아 이 정도면 저는 이득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모님 선물 개봉을 해봤는데 이제 드릴 것만 남았네요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득을 봐서 행복합니다 이상 말이었고요 추천 구독 놀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그러면 엄마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엄마 어머니 엄마 왜 왜 자 이것이 바로 엄마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뭔데 화장품 떨어졌게 누구야 누구야 팩트? 응 팩트 팩트 레알 팩트다 이거 자 그리고 이거 얼마 정도 샀어? 어디서 샀어? 그거 랜덤박스 이거 우즈마켓 나 립스틱 없는데 응 립스틱 없어 응 립스틱 없어 웬메 이거 정말 레알 빠두둑 아니야 야 이거 2만원 주고 샀어 이거 4만 8천원짜리야 그리고 이거는 얼마짜리 알아? 얘만 해서 2만 8천원 근데 이거 모두 다 2만원에 샀어 오케이 두개 다 해가지고? 어 좋네 이거 근데 좋은거다 이거 좋은거야 이거 뭔지 알아? 응 팩트잖아 이거 금색이다 야 아꼈어야 되겠다 야 근데 뭔 날도 아닌데 왜 선물 내줘 응 어버이날 그때 편집만 해도 되는데 레알 밥도둑이지 응 이게 진짜 2만원이야? 응 모두 다 해갖고 내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영상 있다가 올릴거 좋네 오우 잘 세십시오 응 그래 근데 이거 피부톤하고 맞는거야 어 이거 맞아 백주로베이지 이건 뭐야 몰라 이거 크림이래 달팽이 크림이? 엄마 달팽이 크림 많네 달팽이 크림 많다고? 이거 엄청 많아 이찬아 이러면서 아 이거 좋을거야 이거 2만 8천원짜리야 내가 고마워 내가 받아두 응 아빠 것도 샀다 3만원 근데 얘는 5만 4천원인가 5만 8천원인가 아무튼 얘도 개이들 아빠 좋아하겠다 고마워 얍 응 가자 안 먹으러 오케이